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레고 보이죠 레고가 참 많이 있군요 연수인데 이런 레고가 있습니다 봐봐요 따단 호호 이번에는 이 레고 갖고 놀고 있습니다 어 얘는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얘는 이렇게 됐냐면 저가 얘 날개를 뺐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얘한테 대포를 날라주세요 으! 대포가 고장났다 안되는데 그러면 여기 얏 꼬치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보이는게 대포에요 이 드래곤 빼고 이게 대포에요 이거 대포에요 이게 어 네 이거 대포가 고장났네요 대포를 다시 고쳐 야 돼요 허허허 어 레고 고칠게요 어 여기 흑 잠옷 고치고 있는 중 으흑 또 부러졌어 어 네 어 여기 어 조금만 있으면 끄실래 이대동안 이 머신을 외골으로 제거하고 계세요 저거 만들고 있을게요 아 아 만들기 어렵네 얏 얏 얏 얏 얏 어 다했다 짜잔 얘 무기는 대포에요 대포는 언제 쓸 수 있냐면 한시간 한시간을 기달려야지 쓸 수 있어요 대포는 호호 그리고 또 이용 짜잔 완전 멋지죠 이게 저거 퍼펙트하게 만들었어요 캬오 안녕 친구들 캬아 어 네 얘 너 빼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제가 어라 제가 인도했을 때인데 어 쫑 어 조금 더 빨리 만들었어요 조금 더 어 얘네들 보다 더 빨리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인도에요 여기는 곳 아 안녕 어 이거는 내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는 제가 레고 만든거에요 크 크 크 이거 넣고 이제 이거 산타 산타클러스 이건 연수가 설명서 보고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옛날에 만들었어요 옛날에 아니 이거는 옛날에 잔나값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레고에요 보이시죠 이거 레고에요 레고 어 네 이렇게 많은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여기 어 앞에 봐 짜잔 정말 멋지죠 어 네 여기에서 뭐랄거만 먼저 갖고 놀겠습니다 갖고 놀겠습니다 먼저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먼저 외압장 덤더라던 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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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조용히 계시고 멀리서 보세요 네 이제 조금 말씀하시자 어 네 시작합니다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보면 뿌이야 뿌니 뿌니 내 이름은 뿐이야 왜그린지 알아? 얘 뿐이 근데 예를 빼면 그냥 뿐이로 되잖아 그니까 내 이름은 내 뿐이야 근데 나의 별명은 얘 뿐이야 하하하 어 네 어 기다려봐요 어 네 어휴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아직 몰라 내 주인님은 안 지워줬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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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래곤아 나랑 같이 놀자 알겠어 거기서 구워줄게 난 너무 키가 커서 옳차 뿌악 왔어 나 왔어 아 그래 잘 봤어 같이 놀자 알겠어 가 위 가 위 뭐가 제일 재맛이지 아니야 묵찌파라가 더 재맛이야 묵찌파라가 더 재맛이야 묵찌파라가 더 재밌어 앙글바 하나백이야 아니야 바스백이야 답도 야 다 떴다 다 떴다 한번 다 떴고요 알겠어 가위가위 구해 고마워 고마워 한번 했고요 가위가위 보 야 너가 둘 다 빨이 됐습니다 둘 다 빨이 됐습니다 야 야 너가 보 너가 묵내야지 왜그래 또 싸 야 음 또 싸 바바바받 으악 야 너 잘못이야 나 아니야 너 잘못이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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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싸우게 했답니다 둘 다 싸우게 했답니다 야 다툼 세번 양분은 한번 다툼 세번 양분은 한번 다툼 세번 양분은 한번 했습니다 다툼 세번 좀 나빠요 으악 나 짜증냐 나 갈거야 지금 혼자 많았다 다 쉬웠다 어 다시 왔어요 야 이제 묵찌빠 하자 너가 하고싶을거 해 주니까 알았어 양분은 두번 했음 근데 다툼 세번 했어요 묵 찌빠 묵찌빠 묵찌빠 먼저 할때 가위가위 보거든요 근데 둘 다 빨이 또 떼놨습니다 야 너가 진해야지 다시 해 또 다툼 야 으 다툼 다툼 네번째입니다 네번째 다툼 야 아니 이 제목의 이름이 울면 안되가 아니라 다툼하면 안되 다툼하면 안되 다툼하면 안되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안주신대 이거에요 야 또 다툼 다 어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어 얘네들이 다툼이 다섯번이다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우와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주겠다 우와 너무 좋아 나도 근데 우리가 착한 아이일까 우리가 우리가 부어민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또 친구랑 잘 지냈을까 알려줘 알려줘 나도 나도 으악 나도 알려줘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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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지닌 맨님들 다툼이 많이 했잖아 그니깐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안주실 수 있어 어 그래? 그래 진짜로? 응 응 그리고 또 울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안준대 울면 안울어야지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친구랑 다투지 말고 울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어 이제부터 우리 잘 살다 어 밤까지야 우리부터라도 잘 살자 오늘부터라고 친구랑 잘 돌아야지 지금이 크리스마스 나인데 밤이 뭐 오겠지 어 랄랄랄랄랄랄 양보 백번에 씀 밥 양보 몇번 씀 그리고 잡슴 쓰레руп 어유 어 나도 제 시간이다 나물 켜 항타할아버지 선물 한 개씩 줄게 선물 한 개 좋고 봐봐요 얘는 키가 작으니까 작아야죠 선물이 얘는 키가 완전 작아서 얘는 완전 커서 큰 선물을 줘야 돼요 완전 커요 작은 선물이지만 얘네들 딱 안 맞아요 따단 선물 어 이거는 보면 이거는 따단 이거는 보면 이거예요 봐봐요 이거는 이거 가방이에요 가방 이건 가방이에요 이거는 네모인형이에요 네모인형 얘는 친구들한테 잘 넣어줬으니깐 얜이 얘는 제일 좋은 선물 데포텀 완전 뚝딱뚝 이제 가야겠다 친구들한테 다 줬으니깐 따다랑 메리 크리스마스 뚝딱뚝 어 이거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이 이야기에서만 크리스마스예요 툭툭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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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포탄이 좋았다 오늘은 이만큼만 놀아볼게요 오늘은 이만큼만 놀아볼게요 오늘은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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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이